농장에서 한 2주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. 가보고 나서 알게 된 건데 그 농장 식구들이 다 비건이더라고요. 세계 각지에서 거기 일하러 온 이집트에서 호주에서 그리고 슬로베니아에서 온 남자의 다 비건이었어요. 저한테 강요를 전혀 안 했어요. 그냥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. 왜 이렇게 먹냐? 왜 이런 생활을 하냐? 이런 뭐가 좋냐?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. 그래서 되게 정말 채식으로 전향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완벽한 계기였다고 저는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네.